초쩍 가꾸고 contemplated 자 일단 탄은 이거 나중에 먹으러 가 tới 지금 먹지 말고 가서 전체가 자 이러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자 우로 그리고 버튼 누르고 닛나촌이 별풍선한게 5,860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자 헌터들 나오는데 어쩔수없어 맞다 이과야 아야 아야 제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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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다행히 안맞았네 절로 내가 생각했던것 보다는 많이 안맞았어 자 잡았으니까 이제 레베카가 가야지 칸이 있는 레베카가 가가지고 자 유산탄 이거 먹어주고 이게 헌터 잡을때 굉장히 유용해요 나중에 자 양성수 열어주자 고! 컴온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퍼즐을 풀어야돼 헌터는 일격사만 빼면 그렇게 무섭진 않죠 일격사때문에 짜증나서 다치죠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거 퍼즐을 풀어야되는데 이게 먹이사슬대로 순서대로 그 자 죽음의 의자에 속박된 여섯 영혼 약한 자들의 영혼에서 생명의 불꽃이 되살아날지니 그니까 약한 순서대로 어 잡아야돼요 그니까 눌러줘야돼 이걸 자 일단 사슴부터 뿔라팔이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며 나 이틀지위 당당히 서리라 이거를 어 맞아 자 웨스커의 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줘야돼 자 그리고 이 사슴은 늑대가 잡아먹지 내 날카로운 지성은 가장 큰 풀을 큰 뿔을 가진 짐승도 손쉽게 잡아낼 것이다 자 사슴말하는거죠 큰뿔 자 그 다음에는 자 교월함의 때거리 늑대 말하는거죠 달려들어도 내 유연한 사지의 속도는 당해내지 못하니 그 다음에 말 자 말을 잡는건 그래 호랑이 나는 내가 연구했던 모든 것들의 왕이니 그 어떤 짐승도 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뱀 자 가장 강력했던 왕들도 내 도구로 정복했으니 호랑이 죽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뱀을 잡아먹는건 독수리 자 발 없는 먹잇감을 잡아 두고 나 이 하늘 아래서 춤추려 자 저기이 볼까 템칸이 좀 애.. 애.. 애매한데 그러면 좀 아깝지만 들고 자 이 단결의 타블릿 줍고 이 병이 좀 아깝긴 하지만 굳이 안먹어도 될거야 자 자 이 끝에 문에는 아이템은 없고 좀비만 있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나 헉 하아 하아 그 거머리를 향한 마커스 감독관의 괴상한 관심은 대체 관심이라기보단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저 거머리들에 관해 무언가 위험한 소문들도 이따금씩 들려온다. 데니스가 그 거머리 중 하나를 만지고 난 이후 고혈의 병증이 생긴 건 사실이다. 오늘 또다시 그 섬뜩한 신음 소리가 저 문 너머로 들려왔다. 건드리지 않으면 탈이 없다. 내가 저 근처라도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감독관의 명령이 떨어진다더라도 데니스와 같은 꼴 나는 건 사양할 것이다. 불쌍한 새끼, 긁꽃도 긁어대고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나까지 간지럽잖아. 전혀 의욕이 생기질 않는다. 데니스도 조용해졌다. 내 차례인가? 배고파. 엄마, 살려줘. 자, 이제 돌아가죠. 이쪽에 아이템은 없지? 아, 있구나. 있긴 해. 아, 저 레드워브는 조합하면 괜찮으니까 갖고 가고 싶긴 한데 칸이 없으니까 그냥 넘기죠. 이거 안 먹어도 깨는데 지장 없으니까. 어디서 우리 반이 레베카짱을 잡으려 그래. 자, 일단 아이템 정리를 또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여기 그래. 이 방에서 더 이상 이걸 버릴 수가 없어. 버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네. 자, 그러면 식당 쪽에 잠깐만. 하나 뒤보자. 그러면 일단. 핸드건 탄. 버려놨던 거 이거 들자. 필요할 거야. 태블릿 버리고. 아, 유산탄도 버려야 되는데. 일단 화염병 들고서 유산탄 버리자. 그래, 6개. 일단 떨궈놓고. 자, 올라가보자. 네, 안녕하세요. 아이템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그래요. 자, 여기. 양성소 열쇠 아까 얻은 걸로. 자, 버리고. 자, 개별 행동 모드로. 저, 여기 거물이 좀비가 있거든. 자, 이거 먹고 빨리 튀어야 돼요. 이거만 먹고 나감대, 여기는. 자, 화염병 좀 들고서. 따라와. 그렇지. 화염병 세 개로 출리어. 자, 그리고 일단 화염병도 버려놓자. 내려놓자. 나중에 갈대에 들고 가자, 혹시나. 자, 이쪽 문이었어. 여기에 먼저 가가지고. 자, 레베크가 피아노를 쳐본다. 랭크부님 별선 5개 5,861번째 팩크로드 감사합니다. 리버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베카가 피아노를 잘 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잘 치지 않죠. 자,지만 우리 과연 왜 스코 형이라면? 자, 가라 스코. 좋아. 자, 이거 바꿔주자고. 넣어놓고. 핸드건 타는. 레스코한테 주고. 혼자 갈게. 자, 매그넌. 아, 여기 또 병이 있었어? 이런 병. 안 먹어도 돼. 자, 배터리를 줍는다.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자, 그냥 넣은 거야. 애초에 그럴 거면 바하파이브 웨스커복장이 아니겠죠. 헤헤의 인생 Bio와 함께해 클래스. 클래스. 1,2 무대가 라쿤시티입니다 1,2,3 다 엄밀히 말하면은 1은 그거죠 네, 라쿤시티 근처에 있는 양옥 어쨌든 라쿤시티 근처잖아 아잇, 레베카야 또 안 쫓아왔니 자, 이 문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샷건탄먹고 투리메이크 발표된지 한참 됐잖아요 작년에 다 발표했는데 자, 그리고 자, 여기 레베크로 바꿔가지고 이거 여기다 바이스인데를 써줘야죠 자, 이제 순종의 탑 릿을 얻는다 아니, 따라와야지 파인 파인 리메이크요 리마스터 맨치가 말, 말을 안 했겠죠? 정정을 안 해드렸겠죠? 리메이크 급이 아니라 리메이크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리마스터죠? 설마 또 안 쫓아온 것 같은데 이럴줄 알았어 레베카 이게 제로가 공격을 당해버리면 같이 이동할 때 그 에리오에 남아버리더라고 크리터가 아, 맞아 아, 잠깐 근데 그러면은 아이템을 좀 떨구고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 뭐 그러면은 어차피 중앙 홀에는 아이템을 더 못 떨구니까 가장 가까운 로트 중 하나가 이쪽이니까 중앙 홀로 가는 이 문 앞에다 아이템을 좀 떨구고 가 떨궈놔야겠다 일단 맥은 웜탄 떨궈놓고 화염병 떨궈놓고 펜드건도 일단은 떨궈놓고 떨궈놓고 챙겨야 될 아이템이 좀 있어가지고 걍 이게 아이템이 너무 많아도 오히려 플레이 타임이 늘어나버리니까 이 게임은 아이템 박스가 없어가지고 여기도 잠깐 들려야 됐어 여기 아까 어 제가 안 들렸죠 여기 허브가 또 좀 있거든요 좀이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자 이거 핸들건탈 병 어이 뭐야 어이 뭐이 모래에다 꽉 찼어 자 병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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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합해서 먹어야 되니까 레드 오브 그린 오브 그린 오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템은 다 털었을거야 그렇죠 아우 신난다 반구석 초콜릿님 안녕하세요 와 깜짝이야 맞아 여기 다시 오면 이게 생겨나있었지 있지 레베카로 가서 뭔가 또 문 닫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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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걸만 같은 느낌 왠지 그럴걸만 같은 느낌 설마 또 다치겠어 좋았어 좋았어 렛츠고 렛츠고 저거 초회차 때는 그냥 대충 안 먹고 가가지고 나중에 다시 와서 또 먹고 가고 막 그랬었는데 한참 진행하다가 허브가 없어가지고 더이상은 그런 굴욕은 네이버 더이상은 그런 굴욕은 네이버 더이상은 그런 굴욕은 네이버 어휴 많다 많아 어휴 많다 많아 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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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덜고? 못 덜고? 화윤병 갖고 가고 매그넘탄 갖고가고 안되네 아이템 정지가 너무 빡세 정신없어 이거 또 버려야되는데 또 칸없다고 또 난리나는거 아니야 여기있다 또 버려놔야겠다 여기있다 또 버려놔야겠다 저기있다 또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화연병 또 놀고 짐싹쌍쌍쌍쌍쌍쌍쌍싹쌍쌍 Mumbai 수프 베퍽 기름 Pirlo 기름 Flying 제발.. 레베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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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먹어주세요 몇더 떨궈야겠다 이게 아이템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들어가요 게임 자체가 아.. 잉크리본을 써버려.. 써야되나 이것도 먹었다가 버려주고 아이템은 웬만하면 한곳에 몰아가지고 버려주는게 좋으니까 아.. 좋아 됐어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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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잔메뚜기들은 무시하고 무시무시 무시무시 무시 자 원래 여기 까마귀들이 있었던 곳인데 없어졌죠 까마귀들이 저기 어디 엘리베이터 있을텐데 휴어어어얽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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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ほ잇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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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lace is awesome 그래,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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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빅카나? 자, 여기 올라가가지고 자, 이제 레베카로 바꿔가지고 레베카 바깥으로 저기다가 아까 얻었던 배터리 사용을 해서 자, 웨스커를 내려주고 자, 웨스커를 교체해서 밀어주자 뭐, 캐콤이 더이상 이 프랜차이즈가 돈이 안된다고 판단할 때까지 나오겠죠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요? 자, 앵도 어서와 네, 이렇게 안녕? 안녕?